자 우리는 이제 핸드폰을 하러 갑니다. 이 중에서 우리는 보다폰을 하러 갈 생각이에요. 보다폰. 보다폰. 우리 공동이 보다폰. 드디어 이제 일요일이 됐으니까 핸드폰을 해야겠어요. 핸드폰. 저분은 핸드폰을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. 우리는 언젠가 저기서 제립스피자를 먹어야 돼요. 제립스피자. 보다폰으로 갑니다. 보다폰. 손 들어보세요 보다폰. 바로 옆에 오렌지스토어가 있네. 경장사가 함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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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거 샀는데 심카드 두 개를 샀는데 와 대박 6유로에 40gb LTE 40gb 야 이게 말이 돼 거기에다가 전화 같은 보다폰끼리는 전화 무제한 타 통신사에는 뭐 한 150분인가 아니 한 몇 시간 동안 통화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나? 우리가 그 통화는 모르겠어 그 아까 그 보다폰 거기에 가서 봐야 될 것 같아 진짜 이거 대박이야 이상해 뭔가 아까 눈을 믿을 수 없어 아까 메가바이트 소위 메가바이트인데 했는데 40만이었나 400만 40만 메가바이트지 깜짝 놀랐어 이거 맞죠 40만 메가바이트가 몰라 아무튼 우리는 가서 5분도 안되서 선택하는데 한 2분 걸렸고 결제하는데 1분 걸렸고 신분증 이런거 필요 없고 신분증 이런거 전혀 필요 없었고 프리페이드니까 그냥 엄청나게 빨리 끝났어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이 유럽에서 유럽도 대부분 보다폰 쓰니까 이 3불 카드로 유심을 구입하면 사실은 진짜 편하게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우 루만냥 깜짝 놀랐어 짱이야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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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기가를 인터넷으로 주지 내가 레이로 계산했었는데 한사람 다 33.몇 레이였어 둘이 합쳐서 64.몇 레이였어 64.몇 레이였어 64.몇 레이였어 66.몇 레이였어 67인가 그럼 얼마야 한 18,000원 18,000원 2만원이 안되지 우리 둘이 앞에서 2만원이 안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한 한 80기가 대박이야 뭔가 잘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저렴하게 샀어 근데 핸드폰도 꽤 빨라 지난번에 왔을때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아 저기 집 앞이라서 그런가 거기는 막 시내였잖아 아무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끝